역시 싸구라 같다고 어울리네. 그 싸구라라도 잃어버리면 죽는다. 한마디면 돼. 날 좋아한다고... 파이팅아. 너 때문에 기분 상하고 싶지 않거든? 나 지금 기분 되게 좀... 이정 선배? 네? 뭐라고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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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. 부종표야! 일어나! 야! 금잔디 왔어! 좀 일어나봐, 인마! 말도 안 돼... 거짓말이죠? 갑자기 왜... 어떻게 된 거예요? 너만 날아간다고... 막 뛰쳐나가다가 그만... 너 왜 이러고 있어? 구준표... 일어나... 너 왜 이러고 있어? 나 너한테 할 말 많거든? 싸울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거든? 넌 뭐야? 하루 종일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사과하러 가야 된다고... 사과는 내가 해야지... 구준표... 내가 잘못했어...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... 지난번에... 네가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던 그 말... 너 보내고 나서 후회했단 말이야... 구준표... 구준표 일어나! 네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...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.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! 일어나! 일어나! 그거 진짜냐? 야... 금지야, 네 진짜 놀랬나 보다... 신발 봐라, 신발! 준표! 좋겠다! 이 영화 10도라는데 안 추워? 금지야, 네 진짜 감동이다... 내가 준표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... 선배... 미안... 너희 둘 다 고집이 웬만해야지... 너... 아빠 한다고 했던 거나 빨리 해봐... 뭘? 네가 듣고 싶은 그 말... 이제 해줘... 어, 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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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환자를 패냐? 네가 환자야? 네가 환자야? 네가 환자야? 아... 너 이거... 아... 감사합니다.